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조건 참여만 하면은 펫 조각상자 10개가 지급이 되는 이벤트를 안내해 드릴 거구요 델론즈, 새롭게 나올 델론즈 영상도 포함이 되어 있는 이벤트 안내 영상입니다 GM 노트, 기다려줘 코코, 이제 곧 만날 테니까 이벤트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심연에 사신 델론즈에 관한 문제이구요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한 모든 단장님들께 펫 조각상자 10개가 지급될 예정이구요 내일 4월 26일 화요일 자정까지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사지선다형으로 되어 있지만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돼요 이벤트에 참여만 하면은 펫 조각상자 10개를 드리니까 페이지 클릭하셔서 로그인 한번 하시고 클릭만 하면은 펫 조각상자 10개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델론즈 영상 뒤에 첨부해 드릴테니 감상하시고 이벤트 참여하세요 이벤트 참여하세요 그를 미세먼지